주석 활용인 엔스트리트! 안녕하세요 엔스트리트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죠? 잘 지내셨나요? 네! 저희는 여러분을 못 봐서 잘 못 지냈어요.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홍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2017년 8월 5일 SMTOWN 스페셜 스테이지인 홍콩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꾹 참고 홍콩 센트럴 하버드 프론트 이벤트 스페이스를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그날 최고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엔스텸리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 처음입니다!